분명히 기둥돼서 몸에 불과 같은 것이 났었다니까 내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헛걸 봤나 쉽게 됐지 RV라고 들어본 적 있나? 7년 전 아들에게 전세돈을 전해주려다 강도에 의해 목숨을 잃은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은아, 엄마가 돌아왔어 누나, 엄마 돌아가셨잖아 오늘 국내에서 최초로 목격된 희생 부활자 최명숙의 경우 강도사고로 사망하여 있으나 7년 후인 금일 16시경이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이 서진올 범사를 공격했습니다 아들이 이 말을 죽였다 왜 그랬을까? 당신들 말대로라면 어머니가 돌아오신 건 아직 복수할 대상이 남아서가 아닙니까? 굳이 뭘 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냐? 서 검사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누나, 그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아까 경찰을 다녀왔어 나는 모른다고 끝까지 다 못했어 7년 전 사건의 진범은 조작됐어요 귀에서 종결시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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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